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올 한해 돌파하십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다고 인사하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선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또 악한 마귀가 듣고 또 내 영혼이 듣고 내 주변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한번 선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됐죠 박수는 해봐 저는 오늘 재정의 기름부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상세기 26장 26적으로 33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쓴 거고자 합니다 대언하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 심져지기를 원하며 아멘 그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불을 지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신년집회 연속 계속 기름부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재정의 기름부음을 제가 전하는데 오늘 설교 경이 중요합니다 연초에는 제가 이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꼭 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재정을 맡기시죠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관리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잘 관리해서 충선된 종이라 일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재정을 얻는 기술을 말하는 그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경영의 기술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재정을 얻을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같이요 시작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재물 얻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권세를 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파이네셜 어노이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재정의 기름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의 기름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지배하는 거죠 재정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방의 재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에 따른 그런 기름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붐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붐 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름붐 받은 사람의 안수와 또한 그가 선포한 설교 그리고 책들을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름붐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고 그 다음에 속부가 있고 또 속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성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자들입니다 이걸 거룩한 부자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부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교사 또 하나의 그 종류의 사람은 성빈인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성빈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친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빈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 뒤를 우리가 후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성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빈과 성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부는 뭐냐 세상이 주는 부자입니다 아 세상이 주는 부자고도 있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속부를 일컬어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속부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여러 해 먹을 재물을 창고를 지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자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속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속부의 재물은 또한 악인의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통칭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인의 재물은 곧 의인을 위해 쌓인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부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속비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세상에서도 어떤 그 얻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성빈이 되든 성부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부에 대한 그런 기름붐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많아진다는 증거되고 배가 되고 확장된다는 증거지 꼭 100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공부하던 학생 10명이 이렇게 함께 앉아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번에 예상문제 좀 뽑아봐라 조직신학 또 여러 가지 감옥에 따라서 여러 시험을 보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눠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예상문제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고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그냥 4수 5수 이렇게 목사고시를 몇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공부하니까 예배 참석은 의무죠 예배 참석했는데 기도원에 말씀 전하는 강사가 여러분 심으면 1만배의 축복을 받을 줄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 가슴이 식어서 다시 모여서 그래요 이번 부무사가 뻥이 심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뻥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인데 무슨 1만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은 아직까지 가슴이 뜨거운 신학생이에요 목사 후보성인데 1만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이 시골 이렇게 산속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주변에 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밭이 있는데 여러분 조가 뭔지 아시죠 조를 하나 이렇게 꺾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알이 심겨져서 심겨져가지고 이렇게 조가 자라서 이렇게 만드는 열매인데 이거 한번 우리가 쉬어보자 그래가지고 쉬어봤더니 몇 개가 나왔을 거예요 소 하나에 네? 몇 개? 만 개? 아 눈치가 참 바삭하네 내가 아까 1만배라고 해서 2만 6천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만 6천 개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은행이 있죠 우리 교회도 부지점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는데 땅의 나라도 은행이 있고 그리고 은행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은행이 있어요 하늘은행이라고 해요 이걸 하늘 창고라고 그러는데 하늘 창고는 하늘은행이에요 하늘은행의 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이자율인데 이건 우리의 계산의 안에 있지 않는 이자율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한배산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에 물고기를 딱 가르면 알이 있는데 그 한배에 물고기 알이 몇 개나 될까 제가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지식인한테 물어봤더니 네이버 말이에요 네이버 지식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배산란수가 보통 이응어가 10만 개의 알을 산란한답니다 새우 그 조그만한 게 5만 개에서 100만 개를 생산한답니다 별로 안 놀래요 놀리라고 할 때 얘기했는데 안 놀리면 제가 놀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은 많이 나야 알을 많이 나야 고가 있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바다의 풍보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배산란수가 100만 개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먹어도 바다에는 그렇게 풍부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디시베나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이걸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데 재정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원약을 이루시는 거다 다 같이 하나님의 원약을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의 원약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면 유인에 가입된 모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마다 한 족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족속이 모여 살고 또 중국만 가도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소수민족들이 있고 거기에 중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점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38개 가운데 18개가 재정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수많은 재정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우리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소유가 없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 그런데 성경에 무소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헌신이죠 헌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거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갖는 것은 속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왜냐하면 속대다 말할까 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재정에 대한 오해를 대단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을 재정이라고 한 것 뒤에 역사하는 영이 만몬이라고 했죠 이 만몬이 그러니까 성도들 뒤에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무조건 성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게 속부처럼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속부가 된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성부의 반열에 오르게 했는데 그가 속부로 변화된 것은 그 뒤에 있는 만몬의 영이 그를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예요 이 재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사 하나는 탐욕으로 하나는 두려움으로 역사를 해서 그 재정 뒤에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을 것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신다 이걸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고름도우소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씨는 하나님께 심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정을 쓸 때 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진이 힘내요라는 캠페인을 연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한 500만 원 정도는 전달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진이 힘내요 캠페인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모으는데 500만 원 정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제 제가 재정 총무한테 그 정진이 힘내요 캠페인 얼마 나왔는가 그 내일 전달하니까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557만 7천 원이 나왔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제 마음에 500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557만 원인가 그걸 뭐냐면 50만 원을 심을 거예요 정진이가 그러니까 MBN에서 우리 정진이를 돕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30분짜리 방송에 나가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박 목사님이 헌금을 11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BN에서 이만큼 나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진에게 전달 정진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500 정도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정진이도 또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1조 심을 것과 헌물이 또 다른 구분되게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정말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할 걸 그런 생각을 또 후회도 했고 좀 더 많이 할 걸 그런데 제가 성령이 감동이니까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 고림도 우석 9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처럼 그렇게 헌금이 뭐였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줬으니까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 자나님은 내가 재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재정에 대해서 3000구절이 나오는 3000구절의 절반의 1500구절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자의 비유를 할 때는 예수님은 농사꾼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비유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둘 때 이삭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일항사에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것은 가난한 가부와 고아들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재정 정말 중요합니다 잠원 19장 17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요아께 구워드린 것이다 너무 뒤저르게 놀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재정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에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행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빚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고 아프리카의 교회의 건축을 하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과 제가 백교회의 건축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제가 교회의 건축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분은 신학교 총장 그래서 제자 사역 자기는 교회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제자를 양성해서 보내댄다는 생각으로 사역했던 분이시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 선교사님의 사인을 받아야 안신현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영적 지도를 가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교회란을 건축해 주십시오라고 우물도 좀 팔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건축을 한 다음에 다음 해 가서 헌당 예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도 놀란 거예요 나무 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목사님 제가 송사님 제가 여기다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송사님도 이제 그러라고 제가 잘 전달해서 그의 건축을 하겠다고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에 건축하시는 그 아프리카 현지인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주 커플소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커플소 그 용사라고 제가 임명을 해두는데 그분이 아주 건축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을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건축업자인 리더가 잘 이걸 지도를 해줘야 건축이 아주 완벽하게 완공이 되는데 그분은 아주 맡기면 대단해 근데 그분이 문바사 쪽에 사는데 아예 그 나이로비 쪽에 건축을 해도 그분을 불러다 건축을 할 만큼 건축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일단 건축을 해가지고 한 해 뒤에 가서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천명이 모인 거야 열댓 명이 나무 밑에서 예비하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1년 만에 천명이 모여서 예비하는 걸 보면서 나도 놀래고 성교사님도 놀랬어요 아 이게 놀랍군요 나는 말씀 전에서 이게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해서 파송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건축 그러면 성교사님 저하고 방 목사님하고 아프리카에 백교회를 건축합시다 근데 놀랍게 지금 53개째 근데 성교사님 저한테 성교복을 했는데 올해 8개 교회를 또 추가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매대 안에 100개가 건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건축하고 있고 성교사님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해서 올려드리고 고아원을 또 우리가 지어서 또 아이들을 6살에 시집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학교 보내고 하는 일들 우리가 염소 보내고 망고나무 커피나무 심고 수제 생리대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생리를 하는데 학교를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풀 같은 거 마른 풀 같은 걸 뜯다가 대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못 가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수제 생리대 그네들이 생리대를 살 곳도 없고 이따위도 돈 없으니까 이걸 빨아서 쓰는 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리대 보급 사업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나는 여자 박 목사님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염소 한 마리를 선물하면 그 염소가 그 6개월 말의 새끼를 낳아서 걔네들이 대학까지 갈 수 있고 망고나무를 심으면 4년 만에 그 열매가 내렸는데 진짜 4년 만에 맨날 난 안 믿었어요 4년 만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그 문바사 신학대학에 그 신학대학에 하나님 진짜 감사하게 그 도시가 발달되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부지를 헌신했는데 그 부지가 금철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아무 쓸모 없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망고나무를 심었는데 4년 만에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물만 주면 거기에 우물이 파졌으니까 물을 마늘에 줄 수 있잖아요 물만 주면 나무들이 너무 잘하기 좋은 강압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태양이 강하니까 그게 강압성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무가 얼마나 애플망고 있죠? 애플망고 혼자 먹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것 같더래 그리고 나한테 보냈어 그래서 제가 신년제피하면서 그걸 먹었는데 하나 먹고 배 터지는 줄 알았어 애플망고 그게 얼마냐 하나에 8천 원이야 그럼 아프리카는 싸냐 아니요 아프리카도 8천 원이야 망고는 비싸 백화동 가보면 아프리카에 백화동 가보세요 망고 이거 하나에 우리나라밖에 8천 원 안 하지만 최소 5천 원, 4천 원 해요 4달러, 5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개가 열리면 다 대학 갑니다 망고나면 하나인데 대학 간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망고나무 신고 염소를 선물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희망을 망고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 망고나무고 희망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제한 없이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연구원교회 서울연구원교회에서 내가 돈 없으면 내 사람이 털어서 한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군 거예요 우물 이게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마신다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직접 가봐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꾸려가지고 배낭 메고 갔는데 내 앞에서 진짜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소 소가 똥 싸는 우물 있잖아요 거기에 막 바퀴벌레들 지어다니고 이런 벌레들이 있는 그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거 내가 심장이 멎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큰교회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혼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물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너희는 왜 학교 갈 때 됐는데 학교를 안 가냐 학교를 가고 싶은데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있긴 있는데요 다섯 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다섯 시간 걸어가다 오면 그게 이제 밀림이니까 거기에 이제 아무 동네도 없고 아무도 없죠 아이들이 가다가 이제 그 남자들한테 끌려가서 강간 나간다는 거야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러면 학교를 짓자 그러면 학교를 또 건축을 하고 근데 밥 먹었냐 하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먹고 안 먹었냐 하면 그저께인가 먹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 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는데 이들은 이들은 크셨게 먹고 여러분 밥을 안 먹었죠 잠이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밤에 우리가 나이트를 가지고 걔네들이 자는 내가 집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잠깐 너네 사는 걸 좀 보고 싶다 들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엄마 아버지는 다 에이지로 죽고 그 할머니하고 그 애들이 이렇게 누워 자는데 그냥 흙바닥이에요 이불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만한 냄비가 하나 있어요 그 냄비는 언제 밥을 해먹는데 흔적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있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미쳐 있느냐고 사람들은 그랬지 모르지만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 도와야 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제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좋은 땅을 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도들이 이렇게 열정으로 헌신하고 쓰고 싶은 거 아껴서 헌금한 거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씨가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좋은 땅이 있고 박토가 있습니다 이 사육비가 나가면 사육비 일부를 감추는 분도 있겠죠 사육비 일부를 써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온전히 사육비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저는 좋은 땅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좋은 땅에 열매가 있거든요 박토에 심으면 그게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씨가 헌금 자체가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가시나무나 돌짝밭이나 박토에 심자고 옥토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맨다 이 말은 이 헌금을 심을 때도 좋은 땅에 심어야 그 물질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초에 1월 1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곳에 불교권 캄보디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 너무나 최근에 1970년대 그 내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됐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인구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엄청나게 고통당한 그 땅인데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가르쳐야 진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대 신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 건물도 짓고 숙소도 다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먹고 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만 있으면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대 후원해줄 만한 그런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많아서 거절 확 당했어요 거절당하는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내가 생긴 게 이렇게 생긴 한데 누구한테 거절당할 게 생긴 사람 같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만나다 했어요 결혼 전에 그래가지고요 내 커피 한 잔 사주면서요 당신의 몸땅이를 주고 내 비전을 사라 그랬어요 5분 안에 결정을 하고 거절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저는 거절 안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연청회자가 거절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절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나 내가 아쉽게 생겼습니까 제가 바보세 한 번 마음이 상했지만 또 성녀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찾아야 돼 네가 그 좋은 땅에 심을 수 있는 그 성부를 네가 찾는 거지 찾을 때 거절당하시는 거지 그게 속상해하냐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참 너무 감상한 것은 나는 열심히 사야겠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나를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나는 이제 올드브리지 미션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됐는데 선교단체의 대표인데 나는 이제 다인목사이자 또한 선교사인데 하나님 저를 서포트하는 교회 베이스 캠프가 작으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30개쯤 교회를 건축했을 때 이 건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와서 강력하게 후원해줘서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 없고 정말 주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선교하면서 내가 나에게 보내준 분들 내가 잘 선교하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로 내가 거만 떨거나 교만하거나 또 어떤 조금이라도 내가 성도로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해 본 적이 주의의 실물은 없어요 주님 아시죠 그냥 아프리카 가면 내가 저들을 선교해야 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엊그제 한 장노님, 권사님 부부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열방에 교회 건축의 꿈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아프리카의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해야지 기쁜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의 교회 하나 더 세워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엊그전도 우리 재정 위원장님께서 아프리카 교회 헌금은 딱 1월 1일에 헌금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헌금을 하시잖아요 아프리카 교회 건축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100개는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걱정은 없는데 특별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한다면 아프리카의 교회 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것도 다 할 거예요 그것도 아프리카 수백 개 헌금을 할 건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100억이 있어야 건축을 합니다 100억이 있어야 건축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100억 해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놀라버렸어요 아직 스타팅은 안 됐지만 내가 어젯밤에도 제가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는 거예요 나는 오직 가난한 자들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힘으로 세상에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도 한 번도 복음에 증가되지 않는 미 전도 종족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전도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나무를 베가지고 거기 흙을 이겨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해요 한국에 있는 돼지막보다 더 초라하고 너무나 초라한데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내 감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또 해드리고 저는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을 읽고 내 일을 했으니 나는 네 일을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는 거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우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목회에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라도 건축을 해야 이런 마음을 내가 가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나는 어떻게든 내가 제3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렇게 마음대로는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박목사 교회를 내가 건축할까 이렇게 마음을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박목사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권사님이나 장노님 입술에 권사님 입술에 나온 말로 저는 듣지는 않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나에게 꿔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져버리신 거예요 박목사한테 박목사한테 빚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잖아 잘 모르셨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싶은 거야 빨리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복을 주시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오키나에 집회를 갔을 때 오키나와 집회 우리 김찬호 사장님 같이 갔던 기억을 하는데 김찬호 사장님이 아니었구나 제 집사랑하고 같이 갔구나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오키나와 영화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모든 호텔이 다 어떻게 해요? 예약이 다 해버렸고 10배 이상의 호텔 가격을 뛰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영화 배우들 거기에 감독 스태프들이 다 몰려오는 오키나 영화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사장님이 미리 제 호텔을 예약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2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20만 원 안 하던 호텔이 100만 원씩 가고 200만 원 가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런데 이제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키나 영화제만 아니면 좋은 호텔에 머물게 해줄 수 있는데 너무 막 호텔 가격이 올라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조금 격이 떨어진 곳에 모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저는 교회당에 사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그런 모텔 같은 그런 호텔로 갔어요 갔는데 나는 이렇게 쇼파에 앉아있는데 송사님이 막 뭐가 막 이렇게 카운터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기쁜 거야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그 이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확 들어 뭐라고 하냐면 예약이 됐는데 예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마저도 이미 다 풀 딱 저 방을 찾는데 미리 예약을 분명히 방 예약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송사님이 그 방이 나의 이름으로 예약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약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바꿔라 나하고 예약한 사람 그랬더니 이제 바꿨는데 뭐 스위마생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실수로 실수로 예약이 취소되고 다른 사람한테 예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모든 호텔은 다 찼어 아무리 허접한 호텔도 다 차버리고 말았어 오키나 영화자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명의자가 달려오더니 또 전화를 막 걸더니 일본에서 오키나와 최고 좋은 호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만 비싸니까 몇 방이 비어있는 거지 하룻밤에 200만원, 300만원 하니까 전화를 다 가더니 오케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송사님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나 했더니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호텔을 우리가 다 배상하고 호텔을 우리가 내가 4일 동안 머무는 것을 최고급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돈은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내겠습니다 그 호텔에서 일본처럼 맘에 들더마 어? 맘에 들어 어?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200만원짜리 호텔을 나을 때 잤네 내가 와 어마어마한 식사가 신라호텔 수준이고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최회종이 집회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내 종인데 여기는 영화제 세계에서 영화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배우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보다 내 종이 대우를 못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최고급 오키나 호텔로 보내가지고 나흘 동안 허강했구만 하나님께 박수를 해 저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기름 붐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귀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항상 입버릅처럼 얘기하는 것은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지 하지 말고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 다 같이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수입이 결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 지출이 내가 지출할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수입이 오게 돼야 돼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 지출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그러잖아요 세상의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좀 세워야 됩니다 돈은 없어 그런데 지출 계획을 세워 그러면 수입이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경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기름 붐이에요 재정에 기름 붐이 있는 사람은 저는 제가 재정에 기름 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손에 주님께서 재정을 주시면 올려놓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걸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제가 재정사역 집회를 제가 인도하는 목사가 됐는데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저는 그걸 사모했어요 제가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100번씩 들었대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또 카사 테이프로 제작했던 설교를 100번은 들어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파리야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테이프가 늘어져서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100번씩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100번을 듣나 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이 나가면요 조명을 해줘요 이 조명이라는 거 아시죠? 사진을 촬영할 때 조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어느 방향에서 비치는 건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 피사체가 다르게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똑같은 간증도 하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있으면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드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성령께서 또 다르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100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조명을 다르게 하죠 방향으로 해주니까 그럴 때도 은혜가 되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런 가정 처음 듣는 것처럼 드려야 돼 들었던 것도 그러지?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기름음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목회자에게 재정의 기름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발한 자가 복을 받는다 주면 흔들어 눌러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는 말씀을 제가 누가 보금 6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레마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재정이 별로 없는 신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교통비만 받고 사역하는 전도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봉, 지리산 한봉 꿀차를 제가 3만 원에 구입을 해갖고 뭔 봉? 한봉! 한봉이 비쌉니다 지리산 한봉 꿀차를 가져다가 장롱 속에 넣어놓고 내 방에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이 놈이 돼 제가 이제 손님이고 걔는 후임이니까 서로 내 방에 들어오려고 그래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은 수속이 돼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다 나는 4년 내내 수속을 하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저 전사님은 어떻게 수속을 하지? 그러니까 내 방에 들어오고 나하고 같이 1년씩 돌아가는데 나하고 같이 있는 애는 수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해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조건이 있다 너는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걸 해야만이 나와 함께한다 그 대신에 나는 신학생이지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나는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정의 축복받는 훈련을 내가 너에게 시킬 거고 나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리산 꿀차를 내 전도사 20만 원 사례비 가지고 3만 원을 수여해서 지리산 꿀차를 사왔는데 이걸 아낌없이 대접 우리 방에 오는 사람은 그냥 내버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기침을 하면 차를 타와야 돼 걔가 걔는 후임이니까 지리산 꿀차를 타오는 거야 대접하고 그 훈련을 제가 하는 거야 그리고 식권을 딱 30 교육사에 생활하니까 근데 신학생들은 다 가난해 대개 한 3분의 1은 거의 멀 것이 없어요 그럼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딱 창만 보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니까 금식입니다 그래 금식이 아니고 구음식인 거 내가 알아 식권이 없는 거 같아 이 사람아 내가 밥 내가 내게 식권 줄게 식권 하나 주면 아이고 하나님이 금식 끝내라고 봐 그럼 가 그러니까 이제 저의 정도를 대접하는 거 그때부터 제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기름붐에 대한 재정의 기름붐에 대한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지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지갑 없이 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나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갑을 사는데 백화점 가면 3만 원 악어 가죽으로 된 게 3만 원 명품 지갑이 있죠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교에 가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판 깔아놓고 앉아있어 하는 건 3천 원 비닐이 지갑이야 그런데 가죽 무늬가 돼 있어 짝퉁이죠 그런데 저는 백화점에 3만 원짜리가 아닌 뭘 제가 구입하기로 결정했냐면 3천 원짜리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축복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부탁할 수는 없어요 육교 따라가자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배고픈 신학생들은 밥 사준다고 못하고 오거든 이분도 주회종 예비생들이니까 전도사님들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살 테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한 10명이 따라 붙더라고요 10명이 따라 붙더라고요 한 그릇이 3천 원이니까 3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갑을 백화점에 사면 말아버릴 수 있는 것인데 주회종을 대접한 거야 그리고 이제 따라오라고 했더니 중국집은 저긴데 이리 따라오라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냐고 그래 나한테 한 시만 따라와주고 그 다음에 중국집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6교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 제가 팔지 말라고 놔두라고 한 거 있죠 그랬더니 누가 안 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하나도 안 팔리는데 그걸 내가 꼼쳐놓으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웃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거 내가 사께요 3천 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회종들한테 지갑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전대가 구멍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전대가 구멍이 나지 않으려면 악어 가죽이 좋아요 뭐가 좋다고? 전대가 구멍이 나지 않으려면 악어 가죽이야 근데 비닐이 가죽인데 전대가 구멍이 나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어 가죽이 아닌 나는 비닐을 가지고 사면서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10명이 짜장면 하나 사주는 것 때문에 손에 손을 얹고 10명이 얹고 박영민 전도사에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게 나와 줄 수 없었어요 재정에 기름 붐을 줄 수 없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재정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필요한 대로 주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 사건 여러분 지갑 사면 나한테 가져와 짜장면 사달라는 얘기 안 할게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막 띄워주세요 학교에서 1장 6절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됩니다 자 재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과 같다 지갑에 분명히 넣는데 내 것이 아니야 누리지 못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사모했던 것은 뭐냐 재정의 기름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재정에 대한 건 시험해보라고 11조를 드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 창고의 하늘에서 쏟아붓지 않나 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일부러 그래서 무일폰으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있는 거 다 드렸어요 반지까지 다 뺏어드리고 옥탑판 보는 거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10원 안 없이 보호핸드 MT예요 MT 아무것도 없이 제로에서 시작을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복주시는가 보자 그래서 저는 이 비닐지갑을 사고 짜장면을 그렇게 죄정들한테 대접을 하고 이게 다 복받을 짓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재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아시겠죠 저는 누구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안흥버스에서 양말을 팔았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제가 강주에 한 대학교 대학교에 매점에 우유를 넣는데 그런데 자전거가 큰 일반 자전거가 아닌 짐 실는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가는데 언덕이 얼마나 이렇게 가파른지 거기에 눈이 와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미끌미끌해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는데 사슬아슬 가져가는데 그게 그냥 한 300개 싣고 왔거든요 우유를 200mm짜리 300개를 싣고 가는데 그게 삐끗하니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00개의 우유가 그 언덕을 썰매를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우유들이 막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나는 죽겠는데 우유들이 썰매 타고 기분 좋게 나도 대학생이었습니다 나도 대학생인데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이 책 들고 아기죽거리면서 이렇게 담소 다니면서 올라오는 길에 내 모습을 다 봤어요 내가 그 우유를 하나하나 그 박스에 집어 담으면서 확 죽어버리면 죽겠더라고 그냥 확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재정의 기름품을 가지고 열방의 재물로 이동시키는 목사가 됐어요 그건 내가 사모하던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성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교사 나는 성부 성교사들이라 시작 뭐 이렇게 소리가 작아 안 되겠다는 건가 다시 나는 성부 성교사들이라 시작 박수 내고 믿음으로 내치어다 손파들어 내치어다 박수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한 부유한 자여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재정의 기름품입니다 가난한 자 같아요 나는 성빈의 삶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실상한 부유한 자고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복주의는 뭐냐 돈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복은 영생의 복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거 기복주의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재물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는요 돈의 노예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물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은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의 사상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재정이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고 재정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주주의는 돈을 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지는 순간에 그들에게 영적 빈곤이 찾아왔고 더불어 영적 빈곤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땅인 젖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엉컹기가 가시가 났다 영적인 부여함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부여와 풍성함을 잃어버리면 그 땅이 젖을 받아서 심어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한 땅을 범죄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분 박수 형은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성보들을 제가 일으킬 겁니다 강력하게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cbms를 일으켜서 제가 10년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업가들을 모아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기름붐으로 계속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고 계속 기름붐을 줘서 또 회비를 낸 것 가지고 장학사업, 구제사업 이걸 더 강력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자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선생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다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돈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건 뿌리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가치관 자체는 자막 띄워주세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디모델 전소 6장 10회차 시작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러또다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돈사랑은 마음의 뿌리 안에 돈사랑이 다해서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사람 안에 마음의 뿌리에는 돈사랑이 있다 이건 주님이 아시죠 안 그런 척해도 주님이 아신다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바꿔야 돼 자 약속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뭔가 자 시작 4번 8장 21장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겠다 금고가 가득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주인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사랑의 뿌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만본 곧 돈의 영, 재물의 영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근신된 일로 가시처럼 찌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사랑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옆사람은 돈사랑 빼고 하나님 사랑 채웁시다 시작 인사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사계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28, 29절 자 다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하여 말하여노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요하께 복을 받은 자 자 닮았어요 이 사람들은 원수였습니다 이 삭을 가시처럼 찌던 사람이었고 우물만 파면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뺏어가요 그런데 이 삭은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삭의 복을 주신 거고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이 삭의 화친을 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고 우리가 놀랬다 우리 와 당신이 나를 해야지 말아달라 이 삭의 사정사정을 합니다 왜 저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소홀되면 우리가 작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우물을 뺏고 재상을 뺏었는데 그럴수록 이 삭은 더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재정의 기름붐입니다 다 재정의 기름붐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한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처음은 아프리카에 제가 우물을 우리가 판 게 있는데요 우리 저랑 같이 가신 목사님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정마한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파놓은 거를 옆 동네에 와가지고 우물을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우물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말뚝을 빼낼 때 도저히 빼낼 길이 없는 거예요 천만 원 이상 주고 우물을 팠는데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땅을 파가지고 할 수도 없고 와가지고 돌 집어넣고 말뚝을 박아버렸으니까 천만 원이 날라가버렸어요 제가 그 옆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천만 원을 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는 그곳에 다 이사와가지고 그 물을 마셔 우물을 막아놓으니까 자기들 또 물을 못 마르잖아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엿먹으라고 우물을 막아버렸는데 자기들 또 이제 물을 못 마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우간다에 있는 딩기리 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CBS에서 그 다큐를 제작했다 그 CBS 다큐 그 순종이라는 그런 영화 그 메인 하보에 그 김은혜 성교사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성교사님이 쓴 모자가 내 모자여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 모자를 잃어버리고 왔는데 성교사님이 그걸 쓰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그 영화 포스터가 됐더라고 내 모자가 그 남자 모자여 여자 성교사님이 남자 모자를 썼어 파란색 모자를 썼는데 내 모자를 썼어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성부를 일으켜서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됐구나 아멘 그들을 조롱하던 사람들 방해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며 저들을 축복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당 6절을 보십시다 햇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다 같이 시작 자막 빨리 줘야죠 시작 햇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리라 나는 요하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그러니까 햇뜨는 곳이든 지는 곳이든 내가 어느 곳이든 나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이사야 45당 3절 이사야 45당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재정을 주어서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계속해서 60장 11절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야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아멘 성문을 닫게 성문을 열어놓겠다 닫지 않겠다 여러분에게 오는 재정의 문을 하나님 닫지 않겠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재정이 오는 통로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오겠다 이거지 아멘이시죠 참 저는 놀라워요 제가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공동 재산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개는 또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추장이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마사이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사이적이 소유한 그 땅을 저에게 기부하겠다 아주 굉장히 많은 땅을 물론 그 땅을 개발시켜다 달라는 거지 뭐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지만 그게 그 그런 그 열방의 소유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요 사실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되기 이삭처럼 경험하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를 확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게 흐르고 넘쳐서 그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나를 채우고 나를 채우고 오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구워주소서 구워주소서 거루가신 주 성령 내 안에 거루가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성교사 가는 성교사예요 그런데 성부들은 보내는 성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한 없이 여러분 성교제에 가보면 그들은 성빈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재정을 어디서 왔는지 몰라 거기에 고아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성부들을 일으켜서 그 땅에 흘러가게 해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네팔이 지진 났을 때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갔죠 교회 건축해 주려고 교회가 다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땅에서 막 산에서 길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을 가지고 직접 가서 그런데 우리가 갈 때도 막 건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진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교사님 네팔에 생긴 게 노숙자처럼 생기셨어요 성교사님이 수염도 기르고 그러니까 완전 네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그 네팔에 최고의 신학대학을 세워서 수많은 지자를 키우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수천 명 되는 학교들을 명문학교를 세웠고 그다음에 한국 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팔에 한인 한국 네팔 코리안 네팔 하스피돌이라는 그런 큰 병원을 세워서 그 무료로 또 병을 고쳐주고 있고 교회를 300개를 거주겠고 어마어마한 사회를 하시더라고 생긴 건 노숙자야 완전히 행색이 노숙자야 그럼 내가 설교하려고 한인 성교사님들이 한 300명 계시는데 저한테 설교를 해달래 성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옷을 이렇게 주일날이니까 성교사님들 예배니까 그래서 성교사님 옷 좀 하나 빌려주실래요 그랬더니 옷을 하나 가져왔는데 거지같은 옷을 안다 다 너덜덜 떨어진 것을 네 안 입을랍니다 내꺼 쫓기 입고 성교하려 합니다 그렇게 정말 성빈의 삶을 살아 그런 게 사모님한테 그래 목사님 목사님의 가방에는 언제나 돈이 가득 차있대요 얼마나 전세계에서 돈이 흘러오는지 모르래 사회비가 단 한 푼도 집에 안 가돈대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성교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자기가 벌어 사모님이 한국어 학교 가가지고 한국어 가르쳐주면서 한 달에 150만 원 번대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자고 애들 학교 보내고 뭐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삼겹살을 사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는 삼겹살을 그래서 내가 매일 삼겹살을 사드렸어 성교사님 노랗게 해가지고 계속 일주일 만에 성교사님이 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진 나가지고 그 수수반이라고 성교사들이 거의 다 맛이 가버렸어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예 생활 사모님한테 성교사님한테 돈 주면 집에 안 주니까 내가 따로 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하트 내가 가서 이건 사모님한테 이건 내가 생활비로 드리는 겁니다 사역비로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이 사모님이 막 우는 거야 다 이런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다 교회 건축을 하고 돈을 주지 그러니까 한 푼도 못 쓰는 거지 집에다가 예 성교사님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근데 성교사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사모님이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사모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마음가 쓰세요 영수님도 필요 없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가 성교 30년 한 사상 이런 헌금을 처음 받아본대 예 그래서 내가 이게 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필리핀 가서 사모님한테 또 몇 백만 원씩 드리는 거야 예 이거 사모님 사역비 아닙니다 생활비입니다 생활 자체도 성교니까 예 그러면 사모님이 한 번도 그런 성교 받아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교제 가면 그 후 저 사역비만 주면 안 되고 생활비도 좀 드려야 됩니다 되잖아요 그럼 뭐 어디 파송한 교회에서 예 후원원금 오다가 끊겼대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생활비 써도 되는 돈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 이거 이것도 시리즈로 가야겠다 이거 한 챕터밖에 못하고 마치네 또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시리즈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기름붐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제가 이제 기름붐 기름붐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막 병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병이 취소되고 막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령 세례바 다 방언을 말하고 엄마가 기름붐 오늘 밤에 받았으니까 내가 안수해 주니까 낫는가 보자 아침에 멀쩡해졌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제 그레이스 사마한테 안수 받으세요 나한테 오지 말고 기름붐 받았어요 제 양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 기름붐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노인팅이죠 흘러가는 겁니다 재정의 기름붐을 이번에 받아야 돼요 재물 얻을 권세란 말이에요 박웅민 목사한테 주는 기름붐을 여러분은 왜 안 주겠습니까 저는 흘러갈 줄 믿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게 재정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고통하는 일이 가시가 없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기름붐이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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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와 그릇그릇 할렐루야 두 손 번져 들고 두 손 번져 들고 하나님 나를 성부로 일세우소서 내가 열방의 복음을 확장시키게 하여 주여 나를 성부로 세워주소서 성부 성교사의 사명으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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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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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